여보세요, 여보세요. 아니 뭐 이렇게 많아? 이삿짜면 뭐야? 선물 엄청 많이 하잖아. 와, 뭐예요?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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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예요? 어, 잠깐만. 야, 뭐예요, 이거? 오빠 이거 진짜 비싼 거 사준 거 아니야? 야, 집 좋다. 어머, 어머. 아니, 아니, 아니. 어머, 야. 아니, 잠깐만. 아니, 뭐야, 이거. 네, 이거? 이게... 태교에 좋을 거 같아가지고. 하지 마. 아니, 왜냐면 이게... 안 볼래. 아냐, 아냐, 아냐. 보지마. 어, 임신했을 때 보는 대로 그대로 난데. 하하하하. 진짜로. 아니야. 뭐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. 좋은 기운을 받으라는 거지. 나 이거, 이게 백상 받을 때 사진이야. 기운은 좋네. 그래서 이 얼굴이 악띠를 쫓아요. 그러니까 약간 그 밟아도 같은데? 뒤집어, 뒤집어 가지고. 이거 봐, 이거. 하지 마. 아, 이거. 악띠를 쫓는다니까? 하여튼 이 형의 자기 애는 정말 남의 집에도 자기 사준 거 같아. 아니 형 또 뭐 이런 걸 사왔어요. 와, 오빠 진짜 이거 사온 거예요? 일단 이제 볼래? 일단 봐봐. 와우. 이게. 와, 이거. 아, 이거 너무 좋은 걸 사온 거 같은데.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. 너무 좋은 거 아니고. 이게, 이게 거의 품절이래. 아, 진짜요? 색깔도 이 색깔이 품절이래. 됐니? 그렇지. 아, 진짜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 매장은 네가 갔다 온 거 같아. 아우. 잘 써. 일단 파킹 해놓을게요. 파킹해, 파킹. 베란다, 이다. 어. 아니, 저 집 구경 좀 시켜줘. 아, 네, 네. 집 구경하고는. 일단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? 이렇게 피규어로도. 우리 닮은 거 이렇게 좀 많이 있어요. 이런 거 되게 오빠가 좋아해요, 이런 피규어로. 굴리 되게. 귀엽잖아요. 이렇게? 잘 맞네. 어우, 다 끝났어, 다 끝났어. 잘 맞네, 잘 맞네. 잘 맞네, 잘 맞네. 신기하게. 형, 이런 거 좀 봐야 돼요. 뭐야, 이거? 이거 우리가 놔둔단 말이야. 그리고 뭐 싸운, 싸울 일이나 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적어놓고 나가요. 그냥 제가 이 글을 이건 결혼식 전날 준 거예요, 오빠가. 안젤라, 이제는 우리 몇 시간 되면 부부, 부부가. 부부가 돼. 부부가 돼. 지금 난 떨리거나 긴장되지 않아. 이상할 정도로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런 거 같아. 사랑하고 사랑해갖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. 나도 피큐하다. 나도 너무 좋은데, 남편? 내 남편? 아, 이거 뭐야. 아, 진짜 대단하다. 다 왔어. 네, 일단. 빵방도 볼래요, 뭐? 갈게, 이제. 아니, 왜. 아니, 뭐 됐어. 지금 퓨징이 달라졌어. 아, 사실 배송업체로 온 거야. 아, 진짜? 택배비 드려요? 네, 맞습니다. 이케 SSiel nous 원해 prestige- 네, 감사합니다. 이제. 감사합니다.